안녕하세요. 호신작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심각한 상황은 일본 정부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고 그 결과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재해와 원전사고 확실하게 점차 둔화, 학생 정답 해마다 저하, 후쿠시마 대 조사.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들의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기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지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설문조사로 총 5가지 형태의 20문항의 질문을 했습니다. 20점 만점으로 2019년에 평균 득점은 9.5점이었고 2021년에는 8.6점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8.1점으로 감소했습니다. 원전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 공급처에 대해서 모든 수도권 등 도쿄 전력관 내에 공급되고 있다는 정답을 선택한 비율은 19년도 49.6%에서 22년도에는 33.9%로 떨어졌습니다. 19년도까지 실시된 후쿠시마 현산 쌀의 검사에 대해서는 동년도에 검사된 약 950만봉 중 기준치 1킬로당 100베크레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비율을 물었습니다. 설문에서의 정답은 0%였는데 0%를 선택한 학생은 19년도 45.7%에서 22년 31.3%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쿠시마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의도는 얼마나 일본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테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4차 처리수 방출 준비 시작 이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4차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4년 3월 말까지 약 3만 12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4회로 나누어 바다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방출했고 이제 4차 방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방류를 위해서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모아두는 탱크에서 오염수의 농도를 확인하는 측정용 탱크에 옮기는 준비작업을 11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측정용 탱크에는 하루 300톤의 오염수를 이송하고 약 7800톤의 오염수를 2개월에 걸쳐 옮긴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오염수 4차 방류는 이송작업이 끝나는 연초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러한 행동에 반발하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 변호사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국제 모니터링 체제 필요 일본의 환경법 분야 전문가인 토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오염수 방출은 30년 이상이나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토츠카 변호사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에서는 트리튬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며 도쿄전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츠카 변호사는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데이터는 모두 거짓에 가깝다며 안전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비판했습니다. 또 해양 환경과 지구 환경도 파괴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진심으로 이 난제를 다루어야 하며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법의 관점에서 봐도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유일하고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츠카 변호사는 호쿠시마 제1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타국가들의 정부 기관이나 과학자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주변국들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대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호쿠시마 먹어서 응원 홈페이지입니다. 호쿠시마 음식의 매력을 알리겠다며 현재 이벤트 중이고 이것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인 것입니다. 이 이벤트는 일본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종 호쿠시마산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선보이면서 먹어서 응원하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호쿠시마 응원 기업 네트워크라는 또 다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구입해서 응원, 먹어서 응원, 여행가서 응원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호쿠시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2의 먹어서 응원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일본에서는 호쿠시마산 수산물 소비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AP 통신보도에 의하면 현재 일본 전역에서 호쿠시마산 수산물 주문이 세도하고 있고 늦은 오후가 되면 호쿠시마 항구 근처의 생선 가게에는 물건이 거의 동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쿠시마를 찾는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호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생선이 맛있어가 아니라 지역 상권을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오히려 호쿠시마 식품의 소비가 더 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먹어서 응원 캠페인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폐핵 비산, 도쿄 전력이 수십분의 1로 축소하도 도쿄 전력의 은폐, 무책임, 체질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 한편 부활하는 전력 광고 10월 25일 호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알프스 시설의 배관을 청소하던 중 오염수가 흘러나와 작업원 5명이 오염수를 뒤집어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전력은 최초 흘러나온 오염수는 100mm였다고 말했지만 이후 수리터인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폭당한 작업원에 대해 1차 하청 직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 하청의 하청, 3차 하청 직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쿄 전력이 최초 발표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의 오염수는 리터당 43억 7천6백백크렐의 고농도 오염수였음을 도쿄 전력도 인정했지만 일본 미디어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 정도로 전했고 국내 언론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 광고도 시작됐습니다. 원전 광고에서 사라졌던 홍보 캐릭터 댕코짱이 11년 만에 부활해서 광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전력은 원전 관련 광고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에 관한 위험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민관이 하나가 돼 후쿠시마를 미워하는 광고에 세뇌당한 국민들은 오히려 후쿠시마산 식품의 소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